배우 이진욱이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의 뒤를 이어 음료 광고의 모델로 발탁되어 있습니다. 광고 촬영 준비로 한창인 배우 이진욱. 한국의 피어스 브로스넌이 된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이죠. 피어스 브로스넌 하면 아주 젠틀한 이미지로 유명한 배우인데, 글쎄요. 제가 그런 영국 신사 같은 젠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너무 좋은데요. 완벽한 소트핏으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비즈니스맨의 면모를 보여준 이진욱. 카리스마 있고 단호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최근 극장가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화 수상한 그녀에도 출연한 이진욱. 꽃할매 심은경과의 러브라인으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2014년 한해도 부드럽고 여유있게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젠틀하면서도 강인하지만 로맨틱한 배우 이진욱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